BBS 리액션 저기 오네요. 여기 뭐 있는데? 이거 다 물어놓으면 내가 건지는 거예요. 이것도 일이에요. 오, 저거, 저거, 저거 오, 신기해, 신기해 우리도 못 잡는데 개가 저렇게 잡고 있으니 잡아서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자기 먹을 것도 아닌데 왜 잡어? 사람은 낚싯대로 손맛을 보는데요 얘는 발맛을 보는 것 같아요 한눈에 볼 수 있는 범위가 사람보다 훨씬 넓어요 거기다가 움직임을 잡아낸 능력이 훨씬 뛰어나요 원래 이렇게 물을 좋아하는 리트리버에 낚시터가 있으니까 정말 물맛난 물고기인 거죠 곱만 잡아, 가자, 가자 낚시 하고 싶었어, 지성? 낚시가 그렇게 하고 싶어? 어, 계속 들어갔어 어, 계속 들어갔어 잡았어, 벌써 사람이 들어오면 그걸 보고 짚고 카운터 쪽으로 가요 그래서 빨리 손을 받으라 그거겠죠 또 아는 사람이 오면 짚는 소리가 틀려요 어, 어, 꼬랑대 흔들어 방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뭐, 그냥 왜요? 비웃 올라와야 돼요? 네 다密카 guardian 끔 aquela 여기 찾아 zaralten 아 이상하니까 여기 CCTV만 본다니까 여간 집 개인줄 아나봐요 걔 정말 아냐 vibes 배밧 타는 uli 은별코 혹시 이 모텔에 그 담보선님을 알아보는 걔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는 뭘 알아보는 거예요? 담보선님을 알아보면은... 그린이... 그린이 모르는 게 인터뷰 좀 봤었다고... 그린이 인터뷰... 정확하게 그 걔 모르고요 진짜 카메라에 치워주세요! 선생님 좀 해주세요! 아, 좀 카메라에 치워주세요... 아우, 안 되죠? 선생님 인터뷰하면... 아니요, 아니요, 여기 모텔이라 안 돼요 인터뷰하면 안 돼요 어머니, 그럼 저기 가보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아! 사오, 예? 디 appropri 제가 노래를 불러줘요, 춤을 춰요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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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울랄라 제가만 해야만 춤을 춰요. 라라라 라라라 하면 우리 만두가 춤을 잘춰요. 난 난랄라라라 Abdul temples 바닥에 차고 하니까 의자를 갖다 줬어요. 이상하게 다리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제가. 자기의 동작에 가족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스스로 사랑받는 방법을 터득한 거라고 보여요. 만두 의자가 다 달아가지고요. 만두 의자를 사줄라고. 이거 맘에 들어 이거 의자. 너무 좋아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